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우리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엄지선거라고 쳐가면서 좋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손포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우리 엽사님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기 가운데 쉐마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쉐마 이 말은 들으라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이 두 번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쉐마 쉐마 이 말은 Listen carefully입니다 집중해서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엽사님에게 말씀을 집중해 드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볼만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머리 감고 딱 머리 말리는데 딱 10초입니다 착 하면 끝나 야 머리가 짧으니까 그렇게 좋더만 헤어스타일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왜 군대에서 머리를 짧게 하는가 내가 이제야 깨닫네 아 머리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일날 머리 길 때는 이거 다듬으라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나름대로 막 이걸 다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신경이 났으니까 안 써도 괜찮지 않아? 그걸 동의를 안 해서 괜히 물었다는 생각을 또 하네요 제가 천국 안국은 아 천년 안국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The Millennial Kingdom is not simple but a reality 이런 제목입니다 이 천년 안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는데 이걸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신학자들 중에 몇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 이견에서 헷갈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송도들은 왕국하면 여화증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징인 것인지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실하게 이걸 개념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년 안국에 대한 견해는 오늘날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안티밀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안국은 없다 이런 겁니다 무천년설이죠 소위 반천년주의라고 그럽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오리겐이라는 학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0년 동안 정도까지는 천년 안국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정을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학자들 중에 이제 천년 안국은 상징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천년 안국을 상징적으로 믿지 않았고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분명히 천년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그 천년 안국이 끝난 뒤에 잠시 마기를 풀었다는 말씀까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해석이 안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림은 천년 안국이 있고 예수님이 제림한다 이 주장은 무천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곧 천년 안국 시대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천년 마귀가 무종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없는 시대는 이사야 65장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러면 이 성경은 또 어떻게 풀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신정통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카토릭은 교황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해야만이 카토릭의 교리가 맞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천년 안국은 그냥 문자들을 풀면 안 된다 천년이라는 단어도 묵시적인 거니까 다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무종에게 잡혔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할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마귀가 무종에게 갇힌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또 이해하려고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 안국 이전에 재림한다는 설이죠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재림이 있은 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지상에서 이제 천년 안국이 펼쳐진다는 이 전천년설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이 전천년설을 배경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이 전천년설을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놓았던 장로교 목사님 언더우드가 전천년설을 믿는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전천년설을 지지하게 됐었는데 19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무천년설, 호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름을 대면 잘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은 조기철, 손량원 그 다음에 언더우드 이런 분들은 이제 전천년설 그러니까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근에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강복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교시록 전문가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교단별로는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 전천년설인가 후천년설인가 아 무천년설인가 이런 그 이제 그 목회적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이제 어떻게 선택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장신대의 교수 장신대에서 나온 한 교수님은 이제 전천년사를 지지하고 저희 교단의 최갑종 교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아예 무천년설을 수상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견이 나는 걸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믿든 전천년설을 믿든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 그런 설이 있다 이렇게 하는 정도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종말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게시록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게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정 1절로 3절 우리 김아영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데미오 마기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마기가 큰 쇠사수로 결박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천년 이후에 잠깐 놓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날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다시 한번 또 봤으면 좋겠는데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한다 그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가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부활체로 변화된 몸으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7년 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죽음도 있고 그러나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서 65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자 우리 6절부터 잠깐만요 몇 절까지 보면 될까요 잠깐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지금 찾아놨군요 17절부터 그럼 봅시다 다 같이 이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교역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날수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명이 백세에 죽은 자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오히려 조두만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7년 대환란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부활체로 들어간 자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명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러나 거의 천년 나무의 수환과 같다고 그랬는데 거의 수환이 그 나이가 천년 가까이 그러니까 무디셀라가 969세를 살았죠 천년 가까이 살았는데 천년왕국에서는 거의 눈물도 없고 왜냐하면 마귀가 무적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이 지구가 굉장히 항폐해질 텐데 그 이 항폐해진 땅이 어떻게 변할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17탄을 예수님의 재림과 휴고에 대해서 이제 17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대충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걸 설교를 계속 들어보신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의 37장에 뼈들이 환상이 있었죠 마른 뼈들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그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하라 했더니 그 에스겔에 순종했더니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보면 40장부터 보면 그 성전을 춘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왕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 성전을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서 저의 피 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이제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받은 환란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38장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이 있은 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알려드렸고 실제로 놀랍게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1900년 동안 없었고 아니 바벨론 너부가레살 왕의 완전히 망했을 때가 이제 빛이 600년 그 정도였기 때문에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교회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지만 너무 오랜 서울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그것은 교회의 회복을 말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상징으로 다 해석을 해버렸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천년안국 또한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류와 상징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이렇게 두 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어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까? 올리브산이죠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때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그 목격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림은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본 그대로 오신다면? 감남산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감남산에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 상징으로 오시는데 그냥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감남산인데 그 감남산은 에루살렘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휴고로 막이 내립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할 때 온 교회가 휴고를 받습니다 들림을 받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고 대환란의 시대가 있는데 이제 휴고가 있은 후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왔지만 너희가 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오는 자를 너희가 환영했구나 그 적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메시한 줄 알고 그가 불도 내리는 기적을 행하니까 메시한 줄 알고 그와 조약을 맺죠 7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은 3년 반 만에 깨지죠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가 3년 반 될 즈음에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주고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환란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이제 3년 반 동안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 3년 반도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를 큰 환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순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서 다 들림받기를 제가 어젯밤에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남겨두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참으로 신부의 믿음으로 참 보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냈다고 히브리스 2장 14절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됐으니까 지킨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는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어 예수님이 왔지만 그 오신 예수를 그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그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서 우리가 찌른 자가 예수였구나라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온다고 스바데아서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방인들도 이제 아 그러면 내가 뭐 휴거는 못 받아도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순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왕님은 왜 환란에 참여하고 구원받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고 운받아야지 아멘 합시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6.1 전쟁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6.1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 하나에 수천의 천사가 붙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니까 아랍의 연합군들이 너무 공포수로 총 한 발 복사하고 손들어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마지막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보존하는 것이예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태어난 고향에 한번 갔었더랬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우리 형님이 팔았어요 강주에 있는 한 군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왜 팔았냐고 내가 조금 항의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던 집인데 형이 뭐 재정으로 궁한 것도 아닌데 그 형이 그걸 왜 팝니까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인 것인데 그랬더니 형이 아우님 미안해요 내가 뭐 돈이 필요해서 다 판 건 아니고 내가 이 집을 관리하기가 어렵소 근데 그들은 분명히 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장으로 쓰겠다고 하니 그래도 군사님이라고 하니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잘 별장처럼 만들어놨어요 내가 살던 집인데 굉장히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꾸며놨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대문을 두드려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광주에 사는 군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저희 시고 가고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돼지 우리 시골에는 옛날에 돼지 대형끼로 키우는 그런 막사들이 없었거든요 여기저기에 그런 기업형 농가들 가축을 키우는 돼지 대형사용 농가들이 우리 동네 사람은 또 아니었죠 근데 애지에서 와가지고 이곳저곳에 그런 수천마리 돼지를 키우니까 냄새가 오고 그리고 파리 모기가 말도 못하게 오는 거예요 그 축산을 하니까 그래서 형이 이제 사실은 거기에 해놓고 동생도 좀 쉬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별장 만들어놨는데 별로 이렇게 환경이 그러니까 자주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담을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아빠가 자던 방이야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나왔는데 이제 동네 나오니까 나무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올라가던 나무들 거기에 이제 정자가 하나 지어져 있고 뜨거운 여름에는 일하던 어르신들이 다 그 정자에 누워서 잠도 자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그랬던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일을 트렁크에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만으로 하나 한 박스 드리려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셔서 트렁크에 가위를 빼가지고 어르신들 저 영민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영민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분이 다 이제 90세가 넘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평이 장수총이더만 90세가 넘으셨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친척볼 되는 형님이 아우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자네 형님이 아니네 이제는 90이 넘어서 지금은 기력도 없네 그분은 맥가이버였거든요 동네마다 맥가이버가 있잖아요 전기 휴지 나가면 저기 형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와서 전기 드라이버를 우리는 손 못 대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도 이발관이 없으니까 그분이 마당에다 놓고 판채떡에 놓고 의자에 놓고 올라가서 우리가 딱 바리카고 밀어주고 그분은 맥가이버였어요 뭐든지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깜짝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했어요 자네 이제야 내가 얘기하는 건데 자네 나 때문에 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형님? 그랬더니 사실은 자네 엄마가 자네를 늦게 내가 막내였거든요 엄마가 40에 그러니까 6남매의 막내인데 내가 사실은 계획에 있었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생기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어디서 구했는지 주사 하나를 가져왔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이발사에다가 전기기술자에다가 이게 간호사까지 된 거야 이런 주사를 놔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사를 아기를 떼는 주사를 낙태하는 주사를 구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 주사 좀 놔주세요 그랬나봐 자기가 놓으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죠 자기 내 궁뎅에다 찌르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우리 형님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그 형님은 근데 그랬대요 이제 우리 엄마하고 친척이니까 아짐 난 그건 못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낙태 이런 건 하도 애들을 낳고 죽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거야 내가 포도먹을 자격이 있다 이거지 내가 과일을 사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천사의 도움이거든요 내가 볼 때 그 주사 한 방이면 나는 끝났어요 이상이 없어 여러분들은 박양민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박양민 목사가 아니고 근데 그 형님이 어떻게 그 시대에 그냥 뭐 주사 한 방 놔주는 거 일도 아니고 되게 다 그렇게 그렇게 낙태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저는 천사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 네 복중에서 선택했는데 이것을 이 영민이가 그냥 태어날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면 이 친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이인 거예요 마귀가 볼 때 그래서 이놈을 아예 뱃속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낙태하고 싶은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님을 통해서 그 천사를 보내 나를 건져 뒀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 종말로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약간의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화제가 있었잖아요 5월달에 있었습니다 6월달인가요 그때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왔는데 참 너무 놀라운 것은 화제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여기 그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던 젊은 친구가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얼굴 봐서 잘생겼어 이 청년 내가 식사 대접해야 되네 아직 못했네 너무 미안하네 그 이 청년이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하고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옆에 여기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담배 한 달을 피려고 딱 담배를 몰고 나이타를 딱 키우는데 천장을 보고 하늘을 본 거예요 네? 이거 담배를 몰고 나이타를 딱 키려고 하니까 나이 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저기 유류창 안에서 약간 불꽃이 보이는 거야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나이 다 이렇게 하고 어? 저거 뭐야? 저거 불 아니야? 이래가지고 일리부에 신고가 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고가 된 겁니다 불꽃이 일어나자마자 이게 에어컨에서 불이 났는데 에어컨 콘셉트 쪽에서 불이 났는데 그걸 보자마자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리부에 초통하고 그 전에 제가 왔는데 아 참 눈물이 납니다 내가 정말 내 손 끝 하나 안 단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타고 있다고 하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다행히 이제 급하게 소화가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과학서 연구소에 와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 소방관도 경찰관도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들과 또 청년들이 이제 이제 물건들을 이제 소화 안 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충격적인 걸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여기는 지금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밑에 근데 그 밑에 석유통 까득 찬 석유통 세 통이 딱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게 붙었으면 이 건물이 순식간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불길이 다 불길이 다 위에도 있고 불길이 있는 가운데 이 석유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것도 주체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걸 보호하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이게 이제 전기가 이제 나간 상태니까 핸드폰 후라시를 켜고 이제 부지런히 청년들이 움직이는데 다행스럽게 내가 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막 흐느끼어 우니까 이게 꺼이꺼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복구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출발을 했죠 아프리카 성사님은 이제 우리가 화재가 났다니까 아프리카 못 오는 줄 알고 긴장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아프리카는 갑니다 제가 이제 많이 지쳤죠 화재 복구가 나고 잠을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겠으니까 수면제를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잠은 자야 할 때가 일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몸으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산악지대인 험한 산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고지를 수백 고지를 넘으면서 차량에 불이 났죠 바퀴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3259지인가 그 고지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브레이크 라이닝은 다 타버렸고 그냥 그대로 그 차가 낭떠레지에서 죽을 뻔했는데 또 한 번 그 천사들이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사고 나지 않고 선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죠 그 산지에서 그 밤을 셀 수밖에 없고 모든 선교 스케줄이 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밤에 그 높은 산지에 차 한 대가 굴러오더니 차가 서서 아예 그 차 엔지니어 옷을 입고 있는 분이었어요 잘 생긴 흑인이었는데 이 흑인이 딱 오더니 무슨 일입니까? 도와줄까요? 그러더니 딱 불 난 거 보더니 자기 차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라이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도운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한한 성령님의 그런 감동과 감화 속에서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제 너는 제 이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너는 방송 소개자니까 이제 이 민족에게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라고 하는 감동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바로 제 이름과 휴거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이름과 휴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에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그냥 한 나라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킹덤 그러니까 성경에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 킹덤이라는 단어가 40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 계약 성경에는 그냥 천국 이렇게 번역도 하고 또 때로는 왕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의도된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란 말은 여기서 천년 동안 마귀가 이렇게 결박되고 이런 이제 거기서 천년왕국이라고 하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여기 게시록 우리 본문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한 것이고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구절에서는 왕국으로 표현이 됩니다 킹덤 영어성경에는 그냥 킹덤 그렇게 번역이 되어버리니까 그 영미권에 있는 분들은 근데 왕국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아증인들이 왕국을 쓰고 있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전설을 수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천년왕국이 그냥 한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야 왕국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징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한 존재 자체가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지상 제림할 때 강남산 올리브산에 그대로 본대로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지어질 성전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곳이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를 통치하는 곳이 뉴욕이라고 한다면 워싱턴이라고 한다면 누가 통치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미국은 자기 통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킹덤 이 하나님의 왕국에 세워지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는 킹덤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왕국으로 천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벌어지는데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5절로 7절 읽어주세요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네 보세요 자 이때 우리 여기 정팬난 우리 집사님 제가 만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히처를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합니다 발을 못 쓰기 때문에 손으로 기아나 이런 거를 브레이크도 손으로 조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교회는 정말 미안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서울교회는 없습니다 4층 건물인데 본당이 2층에 있는데 그래서 계단으로 히처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정지사님 미안해 내가 교회를 꼭 엘리베이터에 있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랬는데 김포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정팬난 지사님은 서울에 살면서도 차를 몰고 김포로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물론 부활체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가죠 그러나 우리 정팬난 지사님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정말 걷고 뛰는 사슴처럼 걷고 뛰는 축복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부에서 맘에 나세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하고 손잡고 뛰자고 목사님 그때 설교하셨죠 이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게 바로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산도 회복이 됩니다 평지도 바다도 다 회복이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4절로 5절 이사야 40장 4절로 5절 자 읽어주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가 됐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창조해버린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는 완전히 마귀가 무정에게 완전히 갇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47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읽어주세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네 스톱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무기또 전쟁 그 다시 말하면 아마게또 전쟁에 사람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하면 그 피가 마차 바퀴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죽으려면 사람 한 사람한테 피가 5리터가 있거든요 5리터 5리터 정도인데 그 5리터가 강물을 이뤄서 바퀴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그것도 어떤 사람이 연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구의 75억이라면 약 25억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강과 바다를 다 흘러넘치겠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산다는 얘기 강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전혀 새로운 땅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가리아 14당 8자리도 그날의 생수가 예수살렘에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정반은 소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사자굴에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노래 부르는 그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어린이가 속한 사자가 그때는 초식동물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은 결국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에덴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살지 않고 바로 천국에 살게 하면 될 텐데 그럼 왜 천년왕국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언약 킹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마귀가 무종에 잠깐 놓여서 이 게시록을 잠깐 가보죠 게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다시 가요 게시록 20장 마귀가 잠깐 놓인다는 말씀이 나오죠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게시록 2절 3절 무종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면 그 후에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철콘통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신앙도 없고 정말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지는데 잠깐 놓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입니다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신앙고백이 됐고 그래서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됐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 마귀가 마귀가 갇힌 상태에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육신으로 들어갔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번성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고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담의 육신은 너무 마귀 유혹이 있는 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그때도 배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7절 보세요 시작 시작 다같이요 시작 천년이참에 차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 곶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마지막 전쟁 이게 곶과 마국의 전쟁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지상 재림 때 곶과 마국의 전쟁 아마게돈이죠 그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강림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있을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것은 이때 천년안국 때 육신으로 육신으로 아직 마귀가 푸르난 상태에서 그들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넘어진 자와 넘어지지 않는 자가 백보장 심판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마귀가 자기가 마지막 기회고 그리고 자기는 불호수에 불못에 갇히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때 넘어간 사람들도 바다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번성했겠 그러나 그 번성한 사람 중에도 마귀 이게 또 천년안국이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완전히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게 그에 속한 인간들을 포함해서 하늘의 군대와 완전히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백보장 심판이 일어난다 천년 후에 살아난다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안국 우리는 천국의 이제 백보자 심판을 위에는 이제 그 완전히 마귀와 그의 완전히 지옥불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새 에루살렘이 우리가 이제 입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안국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제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대충 얼버려버리고 어 천국 아닌가 이렇게 해버리는 이유가 이게 퍼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즐이 안 맞아요 그냥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마귀가 풀려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땅의 교회시대가 천년안국이라고 우천년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천년은 상징이기 때문에 교회시대가 2천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교회시대 2천년을 천년안국인데 그런데 평화 마귀는 더 우는 사찰은 집어삼키자를 찾는 시대가 되는데 평화가 와야 되는데 더 평화가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년안국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고 그렇다고 아예 천년안국이 없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들의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설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천년안국에 설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했다가는 자기 퍼즐이 안 맞춰지니까 이걸 상징으로 봐서는 절대로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데 그냥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걸 사상징으로 봤는데 갑자기 1900년 디아스포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아들이고 모아드릴 거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각 나라에서 다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돌아오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귀하고 돌아오겠다는 얘기라고 생각했지 나라가 세운다는 생각을 못 해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안국도 그런 상징으로 봤다가 실제로 천년안국이 예수님이 지상에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할 때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직무유기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천년안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성경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으로 볼 겁니까? 천국은 한국도 실제고 천국도 실제고 7년 환 날도 실제입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휴고도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은 휴고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다 데려가버린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는 거죠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퍼즐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마귀가 세사슬이 천 년 후에 잠깐 놓인다는 말을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퍼즐이 안 맞으니까 천년안국이 천국이다라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또 풀려나오냐 이게 퍼즐이 안 맞고 교회시대라고 하면 평화가 와야 되는데 천 년 동안 평화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시대에 그런데 그 평화가 없잖아요 지금 마귀가 갇혀야 되는데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강우석 의사님 여기 보세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하느라고 눈을 감으셨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시대를 몰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시대 없이 예수님께 죽으시고 보완하며 바로 왕국이 세워질 줄 알고 그 나라가 언제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시대가 2천 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시대가 천 년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카토릭에서 이제 교황이 통치하는 것이 신정통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마틴 루터나 존 칼빈조차도 반유제들과 그 다음에 이런 무천년설 여기 입장에 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 지나서 차스 스펄전 디엘 무디 뭐 이런 유명한 전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도 스펄전은 이스라엘에 회복되기 전에 1800년대 활동했던 목사니까 영국의 유명한 목사 아닙니까 이분은 설교양태자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거다 이렇게 기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돼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천년안국도 에루살렘 감남산에 예수님이 제림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통째로 날아가 이제 땅이 변하고 새로운 나라가 완전히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거다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거다 막 생수가 터져나오고 승냥이가 높던 곳에 풀과 할 때가 그때 사자가 어린아이가 장난칠 거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을 거다 이런 이사야의 약속이 천년안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을 것이다 나무가 천년 살잖아요 그렇죠 그때 천년안국 때는 백세의 죽음은 어린아이 죽은 거다 라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마귀가 풀어졌을 때 고백이 진짜 고백이기 때문에 잠시 마귀를 풀어놓는 것 마귀를 풀어놓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배도할까요? 바다의 머리와 같이 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세상은 어디나 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있는 세상은 어디나 배도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한번 천년을 살아봐라 하고 이렇게 허락해 주고 그 재성은 여전히 마귀가 등장하자마자 그 재성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갈등은 바로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귀의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끝이 나고 마귀는 완전히 불호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완전한 그 세안과 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배반한 천사 루시엘 천사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배반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지없이 가차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로 이런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레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안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비유나 그러니까 뉴 에이지라는 말 들어봤죠 뉴 에이지 영화는 뭔가 천국을 그러니까 그 신들의 하늘인가 신의 하늘 네? 판타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소방관이 죽었는데 옥한상자 만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 뭐해 제목이 신과 함께 그런 영화가 천만을 끝 찍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데 지옥 가고 어디 가는데 그런 영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천만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어떤 위로를 받은 줄 아세요? 지옥은 환상이야 이런 영화 같은 거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처럼 착한 일을 하면 거기서 좀 대우를 받는 거야 뭐 이런 비슷한 판타지로 만드는 게 뉴 에이지 영화입니다 이 뉴 에이지성의 영화가 헐리우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실제로만 보게 하지 않고 상징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는 눈도 실제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면서 물론 게시록은 상징도 있습니다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나 실제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이 이단들은 이 사람들의 논리를 펼 수가 없죠 천년한국이 에루살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천지는 과천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과천이냐고 그랬더니 신천지 이만이가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과천이 땅과 비싼 게 신천지 사람들이 거기다 땅을 사 지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실제로 해석해야 이단이 안 나오는데 이게 상징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천연한국이 여기서 벌어진대요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예요 그래서 교단과 상관없이 같은 교단인데도 목사님들의 견해가 무천전설, 전천년 후천설 전적으로 후천설과 무천전설은 거의 견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논리가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질 그 나라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그 나라에 갈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 정편아리사님과 함께 손잡고 뛰어갈 생각하니까 천 년 동안 그런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소경이라 눈이 가면 이거를 읽으면서도 상징이야 아이고 신경 쓸 거 없어 천구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만 다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풀어주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청년왕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필요는 없죠 죽어서 우리 천국 가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본질이니까 그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에덴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중간을 삭제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자체를 어떤 우리가 전체를 믿지 않고 일부는 애국시켜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이고 저는 이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언제 온다는 말을 해 계산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든 아무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몇 년 후에 오고 이렇게 날짜를 비싸게 계산하는 사람은 이상해 절대로 예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올 때는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박했다는 징조를 알 수 있지만 언제 온다는 말하면 안 되죠 알 수도 없고 주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걸 알잖아요 제가 환절기에 조금 고생을 하는데 여름 참 좋은데 가을로 오면 내가 조금 환절기 때 그런 내 몸이 딱 알아요 아 가을이구나 9월 달이 내 몸이 반응을 해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비가 올 때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징조로 그런 때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준비한다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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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